안녕하세요. 논산 범골에 위치한 향지촌입니다. 저희 향지촌은 10년차 된 발효식초를 생산하는 가족기업입니다. 논산 딸기를 이용해서 발효식초를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건데요. 지금 알코올 발효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. 식초를 만들려면 첫 번째에 딸기를 깨끗이 세척을 했어요. 그 다음에 꼭지를 딴 다음에요. 딸기 와인을 만드는 과정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발효식초는 공정이 조금 복잡해요. 식초 만드는 공정은 좀 다양하게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당발효, 알코올 발효, 초산발효 이 세 단계를 거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딸기가 지금 몇 브릭스가 나오나 당도가 얼만큼 나오나를 먼저 재볼 거예요. 논산 딸기는 잘 익은 상태에서 보면 한 12 브릭스 정도 나와요. 그런데 우리가 알코올 발효를 시킬 때, 와인을 만들 때는 20에서 24 브릭스의 당도가 있어야지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거든요. 설탕을 얼만큼 넣느냐 하면 이게 670g이에요. 그래서 10%만 여기에 넣을 거예요. 10%만. 6.7g을 여기다 넣고 조금만, 그러니까 그 브릭스만큼만 우리가 설탕을 넣어주는 겁니다. 이렇게 넣어서 브릭스를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으깨세요. 으깬 상태에서 효모를 넣을 거거든요. 지금 와인 효모를 사용하고 있어요. 그냥 이스트를 쓰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에 효모를 넣습니다. 와인 만드는 과정이 끝났어요. 단순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가 중요해요. 이렇게 해서 25도에서 우리가 25일 정도 와인을 만듭니다. 여기는 와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숙성을 하고 있는 데예요. 발효를 25일 정도 한 다음에 걸러서 이쪽에 나와서 지금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. 얘들이 다 술이에요. 딸기 식촌에는 엽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면역력에도 좋고요. 어린이, 임산부, 노약자 이런 분들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. 여기는 초산발효실이에요. 식초를 만드는 곳입니다. 여기는 일발효실인데요. 식초가 다 된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숙성을 하게 됩니다. 여기는 숙성실이고요. 발효가 다 끝난 제품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. 건강을 선물하는 발효식초를 생산하는 저희 향지초는 육차산업인증과 유비농인증, 햇살인증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가족기업으로 창업기술교육과 교육농장 운영을 통해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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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